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파졸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29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투표지들은 모두 다 재검표 현장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참관인 자격으로 찍은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별도의 방송에서 7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께서는 꼭 이 방송도 보시기 바랍니다. 9장의 비밀이란 이름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정말 이들 사진들은 귀하디귀한 전리품과 같은 보물들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인들은 이 이상한 투표지들이 낱낱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투표지들은 주로 감정 목적물로 선택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100장 묶음으로 된 사전투표지들이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투표함에 있다가 개표소에서 개표된 사전투표지들입니다. 투표함 속에 있다가 개표소에서 개표를 거친 정상투표지는 투표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빳빳한 신근 다발 같은 모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투표함에서 투표지들이 받는 하중이 만만찮기 때문에 대부분 구겨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투표지가 붙은 좌석 투표지, 정확히는 좌석 사전투표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에서 앱손 프린트로 출력이 됩니다. 출력 과정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음식점에서 받는 롤 용기를 사용한 그런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상하 위쪽과 아래쪽이 정확하게 깨끗하게 재단, 절단됩니다. 그 다음에 투표인에게 교부가 되고 그런 사전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인들은 개표소에 들어가서 만년도장을 찍은 다음에 정성껏 찍은 다음에 그것을 몇 번 구겨서 접어서 그 다음에 사전투표함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지가 상하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말합니다. 자르는 과정, 재단 과정을 거치더라도 자르는 칸날이 무디면 이렇게 붙는 현상이 더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것은 인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고 결코 프린트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프린트로 출력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쇄기를 돌려서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시간을 투입해서 투표소를 찾은 투표인들은 구격기표 도장, 직경 0.7cm의 만년도장을 사용해서 정성을 다해서 찍습니다. 저렇게 이상한 기표인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상한 기표인이 셀 수 없이 네 번의 재금표장에서 수없이 출연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기표 도장을 찍은 증거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배춧잎 투표지, 배춧잎 사전투표지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배춧잎 사전투표지에 못지않게 중요한 투표지가 바로 투표지가 서로 붙어있는 자석투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쇄물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지가 앱선 프린트로 출력되지 않고 인쇄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증거물론 모든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인쇄에서 대량으로 투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야말로 스모킹근, 결정적인 증거물이 투표지와 투표지가 붙어있는 사전투표지가 서로 붙어있는 두 장이 붙거나 상하가 붙거나 아니면 세 장이 심지어 붙은 이런 투표지가 바로 결정적인 증거물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결코 프린트로는 나올 수 없는 사전투표지입니다.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것이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들이 백장묶음으로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까? 이들 투표지는 투표함 속에 없었던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투표지는 투표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투표지입니다. 아마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대량으로 투입된 투표지로 보입니다. 정말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깔끔합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재단, 절단되었습니까? 여기에다가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관들은 눈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소의 투표 관계자는 가위를 사용해서 절치선의 일렬번호를 자른 다음에 투표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당일 투표지를. 이것은 절치선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여러 장을 자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자른 다음에 한꺼번에 찢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흔적이 절치선의 마지막에서 관찰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3장의 사전투표지가 붙은 사전투표 자석투표지입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지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확률적으로 0.0000001%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롤 용지는 사전투표지에 사용되는 롤 용지는 반드시 프린트 앱손 프린트를 통과한 다음에 상하가 깨끗하게 잘라진 상태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용지가 투표인에게 교부되게 됩니다. 결국 인쇄된 사전투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결정적인 증거물입니다. 총평을 적어드리면 저는 정치할 의향이 점유 없는 사람입니다. 선거나 투표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당의 몸을 담고 있거나 또 당직자거나 선대의 몸을 담고 있으면 그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고 앞으로도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저는 사실과 진실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합법과 정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시에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깊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소개해드린 김소연 변호사가 파주을 재검표에서 내놓은 그런 투표지들은 1만 퍼센트 이상 한 투표지입니다. 100%가 아니고 1만 퍼센트 이상 한 투표지입니다. 대법관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역사 앞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왜 만드는가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상당한 탄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병호 TV를 보시면 성장이 거의 이제 안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영상물을 만드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물을 남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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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